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cts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선교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안 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아랍어로 된 페이지에는 보금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게시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강의,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영화, 보금을 쉽게 제시한 만화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유료 광고를 통해 아랍권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전달해 영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럽에 사는 한국인들을 위한 청소년 온라인 홈캠프를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역사적 사건들, 한국의 전통 음식, 교육, 마술 수업, 성격 유형 검사까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해외 한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컨텐츠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다국어로 제작된 보금 컨텐츠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사역자들과 현지인들을 자원으로 활용해 현지어로 성경 동화를 제작하는 것, 현지의 교육 전문가와 사역자, 한국의 영상 전문가들이 협업해 전세계 다음 세대 보금 전파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IT 선교 전문가들은 SNS 활용과 온라인 선교 플랫폼 구축이 선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SNS나 이런 IT 플랫폼을 우리가 충분히 선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플랫폼 안에 넌크리스찬들이 이미 다 있고 보금과 접촉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 선교단체에서 마련한 현장. 중동의 한 가정집을 선교지화했습니다. 현지의 의상, 음식, 문화를 재현해 선교지에 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선교를 연습합니다. 각 나라로 파송되지 못한 대신 선교 훈련생들은 함께 모여 예배로 영성을 깊게 다집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에 위기가 올 때마다 기회로 삼은 지역들이 공통점을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한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이고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시대를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도 코로나 시대와 버금가는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선전하고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신 분들을 보면 특징들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주위의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교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도 바로 옆에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악수는 안 하더라도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지의 눈이 멀리 있어서가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되겠다. 코로나 위기, 선교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이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